이른바 집탄 약탈을 한 용의자 14명이 체포되었으나 대부분 석방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 당국은 지난 11월 18일과 28일 사이 11번에 걸쳐 약 34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훔친 연쇄 절도 사건 용의자 14명을 체포했으나 모두 석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보석금을 납부 혹은 보석금이 없는 노베일 기준을 충족했으며 한 명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보석금 정책 등 지역정부가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마이클 모어 경찰서장과 에릭 가세티 시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LA 카운티 교도소의 과밀 수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피고인에 대한 보석금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세티 시장은 최근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범죄자들을 처벌할 형사사법 시스템과 감옥을 다시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서 대규모 집단 약탈 사건이 발생하며 미국의 수사 및 처벌 시스템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